영국 왕립청각장애연구소 영국 왕립청각장애연구소는 최근 수년간 도심소음, 디지털기기 확산으로 인한 청력감소 등으로 청각장애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각의 노화도 심각한데요. 오늘은 놀시옥과 반등에 위치한 House of Hearing 청각 클리닉을 소개합니다. 이곳에서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판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리릭이라는 초소형 보청기를 취급하는데 리릭은 일반 구형 보청기와는 달리 귓바퀴에 걸치지 않아도 돼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 외관성으로도 좋고 거치적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으며 하루 24시간 내내 착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각 클리닉에서는 리릭을 2주간 무료 체험하실 수도 있도록 하며 한국인 유진이 청각사가 상주에 있어 편안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료 청력검사는 물론 셔틀버스 운행도 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가정 방문 진료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House of Hearing 청각 클리닉 알림이었습니다. Que Ta resposta des ninja que Ta coração Q Ta que Ta put com Que Ta